지금 보시는 종목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분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단타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상황에서 물려버리면 앞으로 주가가 위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들고 갔다가는 물리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다가올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하다.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면서 좀 더 상승하더라도 이제는 내 거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물량 정리하면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상황